안녕하세요. 이호TV의 코멘테이터 이호입니다. 오늘은 이호TV 제35화 이호의 잠깐 이런 부패 완판 선언한 윤석열의 앞으로의 행보와 4.7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전망이라는 제하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전격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은 정해진 임기 2년을 채우지 않고 1년 8개월 만에 전격검찰을 떠나게 됐습니다. 윤석열은 3월 2일 보도된 한 일간지를 통해서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죠.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 등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니다. 검수완박의 움직임에 대해 막을 수만 있다면 백번이라도 직을 걸어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3월 3일 대구고검을 방문했을 때는 검수완박은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다 라고 하는 칼날 발언을 하면서 부패한 여권 기득권 세력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이번에 크게 터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죠. LH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지역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만 보더라도 지금의 정부 여당 측 인사들이 얼마나 부패하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질 않습니까? 윤석열은 3월 4일 오후 2시 드디어 전격 사위를 선언했고 청와대는 당일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가 무슨 꿍꿍이인지 아주 싹싹하게 윤석열의 사의 수용이라는 짤막한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사퇴는 당장 4.7 서울시장 부장시장 보선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 봄의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윤석열 사직은 당장 이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구에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것 같습니다. 부패를 조장하고 부패 구조를 영석화하려는 민주당 바로 그 민주당에 반대하는 후보에게 시민들은 표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중수청 설치 등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수청 설치 등의 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은 특히 황운하, 최광욱 등 여권의 초선의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과 조국일가 입시 비리 의혹 등등으로 검찰 수사에 걸려있는 작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범죄 의혹 행위로 검찰의 수사가 억제해오자 그 검찰 수사를 벗어나기 위해 도리어 검찰 조직의 와해를 도모하고 있는 발칙한 무리들입니다. 검찰 개혁, 검찰 해체 등을 주장하는 그들의 진정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린된다고 안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내부 속사정을 쌓아안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선에서도 진다면 민주당은 검찰의 힘을 빼고 검찰을 해체하는 수순으로서의 중수청 설치 등의 일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선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된다면 보수단체들의 집회를 보다 많이 허용해 주게 될 것이고 윤석열에게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민주당은 내년 봄 3월에 대선에서도 실패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낙동갈 오리알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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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